안녕하십니까 범행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신심을 가져야 된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계신 거 꼭 믿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경전에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심에 대해서는 모든 경전에서 그 신심의 중요함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신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마다 우리 모든 신도분들은 우리 큰 스님 말씀처럼 철규동 같은 신심 변하지 않는 신심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믿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심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계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심이 무엇인지 한번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위신력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믿고 또 그 승가에 대해서 믿는 마음 이것을 신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마음은 사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제가 신도들도 서로 결혼을 할 때는 서로 믿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 마음으로서 결혼을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을 지켜내는 부부들은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그 신심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이 신심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심을 더 키워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신심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심이라는 것은 믿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심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절에 오시면 부처님께 항상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나무석가모니불 이렇게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내지는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부를 때 나무라는 말을 항상 붙이는데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자들은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부처님의 성이 나무고 이름이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이름인 줄 아세요 나무는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나무는 이제 귀 하는 그 부처님께 믿음을 내는 것하고는 약간은 틀리긴 해요 보통 나무는 한자로 이제 귀 명으로서 해석을 하는데 나마스란 말이 있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로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뜻인데 복종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인도 말에는 나마스대라는 인사말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문권에서 쓰듯이 한자문학권에서 쓰듯이 나무 이제 석가문이 부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나무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말에는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도 사실상은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원래의 의미는 예배드리고 인사드리는 의미지만 사실상 믿고 따르고 복종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처님께 애경 올리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표출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의식에 있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삼귀기가 빠지지 않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승가에 대한 이 믿음 이 세 가지에 대한 귀하는 믿고 따르는 이 선언을 항상 하기 때문에 불자라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항상 스스로도 언급하는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런 항상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보물 중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많이들 얘기하죠 전 부처님 믿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불자라면 부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는 예전 인도 땅에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샤카 가문에 고타마 시딸타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성장해서 29세 때 집을 나가서 출가하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다 마치고 35세에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가르침을 45년 동안 많은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펼치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이육신의 인연을 거두고 반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80년간 이 사바세계 이 인간의 인간의 몸으로서 머물렀던 인도당에 머물렀던 그분의 존재 석가문이 부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존재에 대한 믿음일 텐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었던 사실은 어떠한 역사학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록이 너무나 확실해서 석가문이 부처님에 대한 기록은 존재는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데 문제는 반열반하신 이후 육신의 몸을 다 거두신 이후의 부처님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불자들이 반열반하신 부처님은 마치 없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시게 되면 육신의 몸은 사라지지만 당신의 그 수행과 지혜와 그 모든 지혜를 다 갖춘 지복의 몸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경전상에서는 30 이상 80종의 보호신 내지는 색신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몸을 가지신 부처님께서 당신의 국토에 머무르시고 시방의 모든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인연따라 시절따라 구제하시고 이들에게 법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거나 염불할 때 다 알고 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가피를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소망들을 성취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불자들이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부탁을 드리면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육신을 거두신 사라지신 부처님이 아니라 저쪽 영적 세계에 30 이상 80종으로서 거룩한 몸으로서 계신 그 부처님이 실제 계시다 이 믿음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는 온 너무도 많은 세월을 공덕을 짓고 나를 버리며 충생들을 위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세상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인가법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원인인 과거와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원인이 돼서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서 드러나 그것을 하나로서 보시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그리고 시공을 넘어 모든 시방의 공간들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보시는 분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죠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항상 찾고 그리고 부처님을 부르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현신하셔서 그것을 보고 아셔서 현신하셔서 우리들의 업장을 소멸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한 공덕과 인연을 지어서 그것이 쌓였을 때 그 공덕으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 위신력을 갖추셨다라는 이 믿음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믿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세요 그 어떠한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그리고 위신력으로서 그 모든 중생들을 보고 살피셔서 당신을 찾는 중생이 있다면 차별이 없이 그가 지은 공덕만큼 그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업장을 소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시는 모든 중생들을 자식과 아니 그 이상 자식 이상으로서 부모가 자식 이상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서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러한 자비를 갖추신 분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지혜와 위신력을 갖추시고 또 자비로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힘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부처님이 계심을 믿는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혜를 믿고 있는가 부처님의 그 자비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매일같이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찾는 그것을 제 1로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 2신심이 항상하질 않아요 매일 아침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법당을 청소하고 그리고 지금 부처님이 계신 불단을 청소를 매일 하는데 그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따르지만 그래서 그 부처님을 계신 그 장소를 치우는 것이 여간 환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명예롭고 아주 뿌듯하고 아주 자부심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날 그날 따라서 신나게 아주 신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서 부처님 법당을 청소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가끔씩은 청소하는 마음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부처님을 모시고 만나왔다고 하여도 이것이 더 크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처음 발심을 한 불자이든 아니면 10년, 20년, 30년, 50년을 부처님 공부를 한 불자이든 이 신심의 영역은 똑같이 중요하고 어쩌면 오래된 부처님 공부를 오래한 불자일수록 더욱더 이 신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항상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심이 왜 중요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신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즉 예배 올리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거나 그리고 부처님을 부르는 영부를 하는 것이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예경 올리는 이 좋은 일들도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추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고 연보를 하고 예배를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이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깊이 깊이 간직을 하고 이러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의 백배, 천배, 만배 그 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공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가피와 여러분들이 쌓게 되는 공덕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저번 시간에 절을 올릴 때도 절을 3천배, 5천배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부처님을 믿는 확고한 마음을 갖추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갖추고 3배를 하는 것이 3천배, 5천배를 그렇지 못하고 하는 3천배, 5천배보다 훨씬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예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바로 원인이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을 왜 갖춰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짓는 공덕에 있어서 그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심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신심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신심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절에 찾아오셔서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공양을 올리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차는 완전 폐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치질 않았어요 다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그것을 듣고 전에 듣고는 다 이제 한결같이 한 얘기가 야 부처님 갑이다 차가 저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도분들이 멀쩡하게 특히 다칠 것데도 없이 저렇게 멀쩡하니 야 이건 정말 부처님 갑이다 오늘 공양 진짜 잘 올렸다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 스님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가피와 그리고 공양을 올린 공덕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동시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양을 올린 이 불자가 혹여나 공양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오히려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왜 사고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실심이 이 공양 올린 공덕에 대한 실심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도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그 차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다친 데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혹시나 더 다친 데는 없는지 큰일 안 났는지 보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공양을 정말 잘 올렸다고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큰 사고에서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면서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듣고도 아 역시 우리 신도분께서는 공부를 잘 하셨구나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을 바로 심어서 이러한 일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구나 그런데 자칫 이 문제를 너무 어떤 사고가 난 것에 집중을 해서 본다면 아니 왜 부처님 공양 올렸는데 사고가 났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업장과 공덕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업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조그만 이렇게 전생의 몇 억, 몇 생의 업장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량 없는 세월의 업장 그래서 어떨 때는 천년 전에, 백년 전에 지은 죄 어떤 죄는 천년 전에 지은 죄 어떤 죄는 일겁 전에 지은 죄 천 백억 전에 지은 죄도 심지어 아직 남아있는 겁이 제가 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를 보통 경전에서는 태산과도 같은 그런 산과 같은 저 바다와 같은 업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업장이 소멸이 되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업장이 소멸이 되면서 일부가 소멸이 되면서 그 사건들이 원래 벌어져야 될 부분보다 조금 감해져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즉, 어떤 교통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가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공양업을 올렸는데 좋은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나 가피 아무것도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 큰일 날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양을 지어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나가는구나 꼭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가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가피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즉, 업장이 이만큼 열 만큼 있는데 지은 선근 공덕이 다섯 개만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개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그래서 사고는 일어나되 원래는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어야 될 사고가 그냥 차만 부서지고 목숨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친 곳 없이 이렇게 면하게 되는 그것도 사고는 났지만 실제로 업장소면에 가피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어요 이것은 부처님만 알고 보시거든요 모든 인과의 것들은 부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입장은 결국은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신심이 있다면 내가 공양을 올리고 혹은 기도를 올리고 혹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읽은 사람들은 이것의 공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간에 그 믿음으로써 부처님의 가피를 항상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신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공부나 공덕을 지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좋은 일이 있으면 신심이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신심이 반드시 흔들리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심의 시험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가피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가피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로서도 가피를 항상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발언을 할 때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공덕을 지었는데 이런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한 바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부처님께서 묘한 방편으로써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일이 풀리게끔 그런 방편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큰 스님께서 공부하실 때 발언은 하되 바라지는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묘한 말인데 부처님께 제가 이해를 지은 공덕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가피는 항상 가지만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은 절대 삼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공덕을 지었고 또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업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지를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부처님께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덕 지어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모든 것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알아 다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니깐 오히려 그 믿음 너무 목표를 뚜렷하게 특정하게 세워서 그것만 생각하기보다는 부처님께 모두 맡기는 즉 발언하되 발하지는 않는 이 정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의 요체는 바로 신심이죠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심에 대해서 좀 추가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만 소원성취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수행을 할 때에 있어서 신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세속의 일하고 좀 달라서요 세상의 일도 잘 모르지만 수행의 결과는 더더욱 알기가 힘들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으는 사람들은 돈의 액수가 통장에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공부로 인한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합격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공부한 것을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직접 그치만 수행은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공덕을 지어 나가고 얼마만큼 업장에 소멸되어 가고 내 마음이 얼마만큼 깨끗해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공부가 어디에까지 이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부처님께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기의해서 출가하여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더더욱 이 신심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의 신심은 더욱 확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야 될 길이 더 멀고 아득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 높고 깊은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야말로 정말 신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의 신심이 더욱 더 필요하고 또 오래 공부한 사람일수록 신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육신을 다 거두어서 죽어서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혹여는 혹여 아란 가를 이루면 스스로 이제 그 집착 번뇌가 다 떨어져서 다 끊어져서 다시는 못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성과도 너무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루기 전에는 그 이루기 어려운 그 아란의 성과를 이루기 전에는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늘상 회의하고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신심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수행법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이 신심은 그 기간의 비례에서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사람 연부를 하는 사람 그리고 다란이를 하는 사람 아니면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 이런 각가지 불교 부처님의 수행법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오래 할수록 의심이 커져서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다른 공부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공부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부를 하나를 잘 선택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인데 이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이 수행법에 대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수행자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법에 대해서 바른 수행법을 내려주시는 스승님을 만나는 것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부처님께서 넌 이렇게 공부하여라 라고 내려준다면 이건 정말 희유한 일이고 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역시 대승의 경전들을 보면 그 경전에는 부처님 경전을 항상 수지 독성하고 부처님의 다란이를 외우고 그리고 부처님을 찾는 염부를 하라고 꼭 나와 있잖아요 예배 공양 올려라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법으로써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수행의 과의를 반드시 얻게 되는데 다만 신심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아란까지 이루는 어떤 소승의 공부도 이러한데 이제 대승에 가면 신심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대승의 공부는 신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이 법은 너무나 높고 상상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어서 그 털끝만큼 헤아릴 수도 없어서 이 대승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의 법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되는 공부를 소승이라고 했을 때 보살이 되고 부타가 되는 이 일불승의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대승의 문에서는 믿음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이 되고 부타가 되는 것은 이번 생에 공부를 해서 이번 생에 증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란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이번 생에 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살 부타는 그렇지 않아요 보살이 되고 부타가 되는 이 공부는 너무도 아득한 세월을 너무나 수많은 수책 수천 수백 수만 수억 거배의 그런 세월 동안 몸을 받아오면서 부처님의 법대로 경전을 잃고 탈환이 하고 염불하고 또 중생들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주면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재법에 대한 집착과 번뇌를 끊어가면서 무주상 보시하면서 이렇게 나 없는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이번 생도 역시 그 믿음 하나로써 이번 생에 보살이 못된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불가를 못 이룬다 하더라도 오직 부처님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하나로써 이렇게 선근 짓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생에 또 다 이루지 당연히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미래제가 다하도록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승의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대승에 들어오면 공부의 핵심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심이 없으면 한보도 진척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대승의 문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머나먼 길이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컵생 그 선근을 지어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믿음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수행의 가위가 높아질수록 부처님의 공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큰스님께서도 항상 철기둥 같은 신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신심인 줄 알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심이 또 신도분들도 스스로의 신심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신심은 너무나 가지기 어렵고 간직하기도 어렵고 내기도 힘들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신심을 더욱더 키워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내었을 때 이 기회를 절대 쉽게 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이 마음을 생겼을 때 부처님의 해상을 만났을 때 더욱 정진하셔야 됩니다 절을 하더라도 예배를 올리더라도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읽거나 염불하거나 공양을 올릴 때 모든 그런 부처님께 성근을 지을 때 정말 혼신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정말 간절히 내면 낼수록 이 신심이 나도 모르게 깊이 세워져요 어쩌면 이 신심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99가지를 다 잃더라도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심 하나를 갖춘다면 그 99가지를 부처님께서 다 갖춰주신다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힘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래요 그런 부처님이 실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란을 넘어 보살 그리고 부타를 이루는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그리고 실천함에 있다면 무엇보다 신심을 키우는데 소홀하지 마십시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마음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내셔야 돼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신심은 절대 키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절을 한다고 해서 신심이 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습이라고 할까 관성적으로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신심 없는 어떤 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 절을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깊이 하셔서 간절하게 절하시고 간절하게 경전을 읽으시고 또 믿는 마음 확고히 하셔서 염불하십시오 부처님 진짜 계시고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며 부처님의 지혜와 위실력 그리고 자비는 정말 우리 상상으로 해야 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 잘 간직하셔서 공부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함께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부처님에 대한 마음 잘 간직하십시오 나머지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십시오 나무 석가무니불 나무 일체 재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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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